내년 충북 예산을 심의할 도의회 예결위가 파행을 딛고 정상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게 협상안을 거부당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예산 심의의 중대성을 감안해 그래도 들어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건 예결위 복귀 조건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예결위의 새정치의원 한 명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수용해도 여야동수로 개수조정 소위를 구성하자는 요구는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을 심의하겠다는 강경대응에 부딪힌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귀 명분을 얻지 못했다고 예결위 불참으로 예산 심의에서 아예 손을 놔버리면 이시종 지사의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사하는 이런 의원 본연의 임무에는 다소 억울하지만 그래도 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냥 명분 없이 들어가는 것은 이건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결위 불참 선언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된 배경에도 이 지사의 재고 요청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예산 심의마저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밀려 복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욱입니다. MBC 뉴스 이지욱입니다.